이게 몇 g에 7,000원이요? 1kg 1kg에 지금 7,000원씩 하고 있습니다. 마사의 연근이에요. 연근, 1kg 7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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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000원이요. 1kg 그래서 데쳐서 냉동해놓으셔 데쳐서 냉동해놔요? 먼저 시킨 것도 안 먹고 왜냐면 잘 쪄가 연근이 아, 잘 쪄가요? 네. 데쳐서 냉동해놔서 밥에 넣으시면 좋아요. 진흙에서 갈비찜이나 카레나 그런 거 아, 갈비찜 같은 거 카레 하실 때도 총총 썰어서 드시면 뭔가 많이 먹으면 쉬워요. 아, 카레 할 때 총총 썰어서 그년에 옵더니 지금 나오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몰랐어요.